안녕하세요. 꿈팜정원의 가든캡틴입니다. 오늘은 백일홍꽃이 정원에 활짝 피어 영상을 담아봅니다. 백일홍꽃은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하여 백일홍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. 하지만 100일이면 지금부터 가을까지 100일이 더 되기에 보통 꿈팜정원에서는 백일홍꽃을 두 번에 걸쳐서 심는답니다. 하나는 봄 일찍 심고,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심어서 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100일홍꽃이 필 수 있도록 꽃을 조절하고 있지요. 컵플라워 가든의 100일홍꽃은 참 좋은 소재랍니다. 왜냐하면 꽃이 오래 피고 원래 컵플라워 가든 하면 농장에서 꽃을 잘라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그런 농장을 컵플라워 가든이라고 합니다. 꿈팜정원에서는 백일홍, 다할리아, 그리고 또 하나 곽꽃을 주제로 해서 컵플라워 가든을 운영하고 있어요. 보통 꿈팜정원에 오셔서 꽃을 잘라서 꽃다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핸드드립 커피 체험을 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꿈팜정원이랍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백일홍꽃을 소개해드리는데 백일홍꽃이 컵플라워 가든에서 좋은 이유는 일단 꽃색이 다양하답니다. 빨강, 분홍, 자주, 흰색, 노랑, 그리고 주황 꽃색이 다양하고요. 그 다음에 꽃이 헛꽃과 겹꽃으로 또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. 그래서 꿈팜정원에서는 백일홍꽃을 주재료로 해서 컵플라워 가든을 운영하고 있죠.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백일홍꽃은 주황색, 분홍색, 그리고 자주색, 그리고 노란색, 연노란색, 흰색 등 다양한 꽃과 겹꽃으로 꽃이 피는 종류도 있기에 백일홍꽃이 한번 보면 질리지가 않는답니다. 노란색 백일홍꽃을 보면 노란색이 엷어서 크림색이라 할 정도로 연한 백일홍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노란 백일홍꽃도 있고 노란색이 약간 진해서 진한 노란색 꽃도 있답니다. 물론 노란색이 더 진해지면 주황색이 되겠지요. 꿈팜정원의 백일홍꽃을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팜정원은 꽃을 잘라서 꽃다발을 만들어가는 컵플라워 가든을 운영하고 있어요. 오셔서 커피농장이라 커피나무도 구입할 수 있고 핸드드립 커피를 체험을 통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답니다. 꿈팜정원은 산속에 있어서 멍때리는 그러니까 쉼이 있는 정원이기에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은 소개해드렸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가든 캡틴이었습니다.